시즌4도 공식 채널, 돌싱글즈! 아, 이 저녁이 또 중요하거든. Let's go, homie! 지롬, 내가 어저께 듀위랑 너 빼고 얘기 다 많이 했거든. 그래서 듀위한테도 얘기해보자고 했고 너한테도 같이 얘기 많이 해보자고 얘기하려고 했어. 어때? 아, 근데 지금 지미가 들었어. 그치, 그걸 들었구나. 가려있다, 가려있어. 깨끗하게. 뭐지? 오늘 또 공개를 하나요? 나이 같아요, 나이. 아니면 지역? 뭐지? 입장했던 자리. 내가 나중에 타줄게, 나. 그건 맞아. 오늘 나이 공개일 것 같아. 모르겠어. 내 생각에. 아, 오늘 공개하는 거구나. 하나까지 두 개까지. 두 개. 나이하고 로케이션? conducting spindly. 로케이션くl. 아, 나이는 100%구. 내 생각엔. 좋아저 노 피킹 아린 럭크 아린 럭크 You guys can look first 뭐야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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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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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다른가 본데? 다들 당황했어 랜덤 데이트 랜덤 데이트? 와우 랜덤 랜덤 데이트 오늘은 1대1 랜덤 데이트가 있습니다 소지품 고르기를 통해 파트너가 결정됩니다 오우 뭐? 잠깐만 자 이번 1대1 소지품 데이트는요 소지품 고르기를 통해서 파트너가 결정이 되는 데이트입니다 여자들이 각자의 소지품을 담아오면 남자들이 순서를 정해서 소지품을 하나씩 고르는 건데요 남자들이 선택한 물건의 주인과 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여자들이 내 물건 있지 티가 나는 걸 내놓느냐 아니면 모르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상대가 내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정말 긴장되고 떨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트 다 끝내고 왔는데 소라가 오늘 입었던 비키니를 내놔 소라를 놔야죠 소라를 갖고 와야죠 소라를 잡아와야죠 소라를 잡아와야죠 그럴 수 있네 그러네 그러네 좋다 좋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어떤 소지품을 갖고 나왔는지 전혀 모르니까 내가 호감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못 찾아내면 진짜 말 그대로 랜덤 데이트 가는 거예요 관심이 진짜 계속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있었다면 알 수도 있죠 왜냐면 3일 동안 계속 선글라스를 같은 걸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남자들은 그건 아는 거 같아 아우 저걸 또 하고 나왔네 어떤 소지품을 가져올지 봅시다 우리 너무 랜덤이다 가자 퍼스널 아이템 네 퍼스널 아이템 와우 와우 지금 정보공캐주하는 랜덤 데이트 아 진짜? 그 정보 그거는 또 내일인가?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난 좋아 뭐하지?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? 아닐 때 데이트 생각도 못하네 아 뭐하지?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리 랜덤 데이트라 해도 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걸 내는 게 유일할 것 같긴 해요 원활한 상대만 알아볼 수 있는 걸 꺼내놓으면 더 좋은데 그게 제일 좋죠 둘만의 얘기 중에 나왔던 어떤 거 맞아 그 둘이 있었을 때 지수는 쉽지 뭐 지수는 뭐? 지수는 뭐? 팔찌 있잖아요 자기가 탔던 팔찌? 너무 티나게 팔찌? 그걸 내밀면 듀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지 또 듀이가 또 내밀면 어? 나랑 데이트 뒤에 또 50% 먹고 어? 와우 네가 대표야? 표지품 등계 지금 보여주는 거야? 어 상관없어 아 궁금하다 다섯 개 물건이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꺼낼게 1번 1번은 뭐야? 머리끈이야? 머리끈 2번 향수 휴대용 향수 오자, 저게? 귀엽다, 귀엽다 3번 3번 이건 뭐야? 이어링 귀걸이 저건 좀 어떻게 보면 또 뭔지 아실 수 있잖아 누구일까? 3번 4번 피백 누가 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눈치챘나? 5번 분명히 귀걸이를 냈어요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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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든 하여튼 되게 설레일 것 같아 대학생으로 돌아간 기분 맞아요 2번 자, 우리는 주사위를 굴려서 먼저 뽑을 사람 정할 거야 응 그래, 좋아 그래서 두 개씩 굴려서 다 한 번씩 돌아서 높은 순서대로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야지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중요하지 순서 중요하지 순서 아주 중요하지 저론부터 할까? 이렇게? 그래, 저론부터 해봐 이쪽 훌려가지고 some, some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4 & 6 10 아, 높아요 와 아, 10 높은데 마지막 안 걸렸으면 좋겠다 다 높게 나오네 아, 이거 왜 이렇게 높아, 다들? 아, 9 10 되게 높은 거야 아 6 그렇지 2 꼴찌 꼴땡 확정 2, 2가 나왔어 2 1 & 1 조금 긴장이 됐었어요 높은 넘버를 갖고 싶었어요 아 떨려, 떨려, 지금 다 잠깐만, 형 주사위, 순서위를 안 줄 거네 4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 2등, 3등, 오케이 나 꼴등 Zerome 윈 You can pick 근데 이거 보고 알겠어? 대충? 응 아, 진짜? 롬 롬 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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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하는 거야? 역시 지롱둥이 역시 지롱둥이 역시 지롱둥이 뭘 이렇게 봐? 하하하하 근데 다 여기 와서 썼던 것들일 거야 아, 진짜? 알 수 있는 물건들이야 아, 진짜? 어 맞아 근데 이따가 힌트로 주네요 이거를 뭐 봤다고 우리가? 하하하하 누가 썼는지 우리가 봤다고? 유심을 봤었으면 이거 봤다고? 좋아요 아까 있었으면 알 수 있지 그치, 향수를 맡아보면 알지 좋은 아 trata 뭐, eller? 가사 아 modeled 향수를 내놨어요 사실 여기 올 때부터 계속 뿌렸던 향수이기 때문에 향으로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테스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나한테 가까이 있었을 거고 그 향을 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향을 기억하고 그걸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번 걸었어요? 아직 공개 안 해요 tu, tu, tu 제롬은 2를 골랐어요 아, 2 제롬이가 생각 없이 고르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골랐듯이 아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는데 진짜 알았을 수도 있잖아 몰랐을 것 같아요 리키 마이 턴 제가 리키님이 선택하길 굉장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리키랑은 제가 1대1로 대화를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엄청 했어 너무 떨려 너는 너를 알아보고 뼈가 쓰면 좋겠어? 응 너를 좀 아이덴티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 해 난 너의 귀걸이 기억나거든 헉! 어떤 귀걸이지? 하림이 되게 적극적이다 벌써 내려갔어 다들 귀걸이 안 해? 네 네 그래 하림이랑 그럼 소라가 귀걸이 됐네요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성분 рай 첫날 첫 등장 때 했던 귀걸이? 소라곤가 봐 그런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색이었어 녹색 맞잖아요 나도 기억하는 거 같아 화려한 귀걸이 자 좀 보자 좋아해 좋아해 주저 없이 바로 고른 거 보면 주인을 알고 있는 거 같아요?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누가 봐도 귀걸이는 하림 씨 거 같았어요 이렇게 딱 여기 모든 남자 출연자들은 다 알았을 거 같아요 지금은 하림 비슷한 귀걸이 입은 거 같은데요? 하림이니까 머리가 좋아 비슷한 걸 내놓고 비슷한 걸 한 거 같아 네 아휴 좀 보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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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군지를 아는 물건을 찾으면 된다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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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희가 이제 데이트 다들 마치고 돌아와서 모여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있었는데 지수가 나 뺐어 연보라색을 좋아해 티셔츠도 연보라 손톱도 연보라 가방도 연보라 이렇게 한 거야 아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창피해졌어요 아 머리끈 지수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 연보라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 그 자리에 지미씨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흰색을 얘기해 줬어요 지수는 진짜 지미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색 물건을 꺼내서 넣었죠 아 그랬구나 아 아 기억할까 근데 좋아하면 기억을 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팁백 저는 그 대화하면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런 데이트를 좋아해서 이 차를 마시면서 나하고 데이트하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아 난 진짜 아 나 나는 저한테 목표는 제가 얘기를 못 해 본 벤 히타 에이타 님이 골랐는데 뭐 없는데 뭐 떠났는데 그러니까 아 이건 아무래도 벤이 딴 거 같은데 헉! 그런 말을 하면서? 그런 말을 하지마! 이렇게 얘기하고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그치 아 난 진짜 아 난 그래 이거로 가자 그래 이거로 가자 아이고 저 멘트 하나로 여자 세 명 죽였어요 지수 죽이고 베니따 죽이고 뭐였지? 아 두 명 죽였네요 아니면 본인 생각에는 노련한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런 거 같아 표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실패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래 이거로 가자 텀 1번 아이고 어떻게 해 근데 중간에 아줌라 그랬어 중간에 아 그래 급한 마음 지금 이거는 뭐고 캐모마일이라고? 그치 고민되지 아니 나 차가 기억이 안 나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네 누구를 선택할까? 누구를 선택할까? 내가 이걸 해올게 내가 이걸 해올게 내가 이걸 해올게 주인은 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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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뭘 골라야 될까 뭘 골라야 될까 아니요 아니요 저것도 마지막에 뽑혔잖아요 아 거기서 씁쓸한 거구나 응 금방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나 내는 입장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까지 내 거를 안 골랐다는 거에 서운한 거 처음부터 한 사람씩 누구 건지 공개할까요? 그렇게 하면 되나요? 우선은 우선은 진 Bang 기술 우선은 우선은 표정 contributed 재화 마담 마담 근데 어디가? 같이 앉은 거야? 다음 메탈 잡아 다음 영상 뭐 다 안 대놓고서 어. 리키 몇 번 꿨었지? 뭐? 3. 3. 2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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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3는 어. 어. 넘버 3는. 오. 하하. 아 왜지? Do you want to keep it? Oh yeah, oh, okay. Do you want to keep it? Oh yeah, oh, okay. 자, 누굴까? 제일 궁금하네. 원 원 원 원 내꺼 이제 한 번 얘기 안 해봤으니까 그치 이제 한 번 얘기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제일 열심히 두 개 남은 걸 열심히 고민했다는 T D 여기 앉아 넘버 몇 년? 넘버 몇 년? 이리로 오시면 되겠네요 넘버 5 돌려드릴게요 오히려 뭐 잘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소라랑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운명이네 좋아 좋아 아 이게 매력이 있네 지미 씨가 긍정적이다 아 땡기 진짜 랜덤만 좋아하네 랜덤 랜덤 이렇게 랜덤 데이트가 이렇게 정해졌다 정해졌다 오케이 정해졌다 정해졌다 제롬, 베니타 잘 됐으면 좋겠다. 네, 저도 봤을 때. 둘이 어울려. 둘이 잘 어울린 것 같아. 근데 이 제롬은 알고 뽑았는데. 제롬만 모르고. 아니야, 아까 그 향수를 맡았단 말이야? 그래서 어쩌면 알고 뽑았을 수도 있어. 대화할 때 밝히겠지. 나 알고 뽑은 거야? 라고 하면 베니타가 거기서 확 넘어올 수도 있어. 지스는 또 이 기회로 지미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탐이 골라서 좀 아쉬웠을 것 같아. 게다가 이제 톰이 베니타 건 줄 알고 골랐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기분이 안 좋아했을 수 있죠. 아니, 재밌을 것 같아. 왜냐면 처음 보는 조합들이 막 지금 돼가지고.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지. 족댓꽃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와우. 너무 잘하네. 너무 잘하네. 너무 잘하네. 우리가 얼마나 잘하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 부탁드립니다. wedge ASMR 구독 Geoff 구독 확인 truths